안녕하세요. 오늘은 Could you be 32카운트 4월 beginner 레벨에 태그가 한번 있어요. 스텝할게요. 섹션 1 오른쪽 사선 앞으로 다이거널 보드 스텝, 터치 왼쪽 사선 뒤 백 셔플, 다이거널 백, 볼, 백 오른쪽 사선 뒤 다이거널 백, 터치 왼쪽 사선 앞으로 셔플, 다이거널 보드 스텝, 볼, 보드 스텝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2 오른발 보드 스텝 할 때 체중을 앞에 두시고 왼쪽 4분의 1턴 왼발 사이드 포인트 힙범프 왼쪽, 오른쪽, 왼쪽, 체중 왼쪽 오른발 락백, 리커버, 킥, 볼, 크로스 하실 건데요. 오른쪽 사선 앞으로 오른발, 킥, 볼, 크로스 카운트 1, 2, 3, and 4, 5, 6, 7, and 8 섹션 3 오른발, 사이드락, 리커버,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왼발 사이드, 플릭, 사이드, 투게더, 보드 스텝, 카운트 1, 2, 3, and 4, 5, 6, 7, and 8 섹션 4 왼발 보드락, 리커버, 백, 오른발, 뒤꿈치로, 디그 1, 보드, 클랩 2번 볼 보드락, 리커버, 왼쪽, 2분의 1, 셔플 턴 하실 거예요. 4분의 1씩, 사이드, 투게더, 왼쪽, 4분의 1, 턴 카운트 1, 2, and 3, and 4, and 5, 6, 7, and 8 투게더, 1, 2, 3, and 4, 5, 6, 7, and 8 1, 2, 3, and 4, 5, 6, 7, and 8 1, 2, 3, and 4, 5, 6, 7, and 8 1, 2, and 3, and 4, and 5, 6, 7, and 8 태그 스텝 태그 오른쪽 사선 앞으로 다이그널 보드 스텝, 터치 왼쪽 사선 뒤 다이그널 백, 터치 카운트 1, 2, 3, 4 태그는 여섯 번째 월 끝나고 여섯 시 방향에서 4 카운트 있어요 다섯 번째 월부터 카운트 할게요 다섯 번째 월 1, 2, 3, and 4, 5, 6, 7, and 8 1, 2, 3, and 4, 5, 6, 7, and 8 1, 2, 3, and 4, 5, 6, 7, and 8 여섯 번째 월 1, 2, 3, and 4, 5, 6, 7, and 8 1, 2, 3, and 4, 5, 6, 7, and 8 태그 1, 2, 3, and 4, 6, 7, and 8 일곱 번째 월을 이어서 하시면 돼요 Thank you for watching 1, 2, 3, and 8 1, 2, 3, and 8 3, 4, 5, 6, 7, and 8 3, 4, 6, 7, 8, 8 4, 6, 7, 8, 9, 9, 1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